24년 1월 14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갈멜산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한 주 동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찬양과 대표기도, 성경봉도, 안내와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갈멜산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 동안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 재직세미나가 돌아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여우수와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본교단 총회장이시며 치유 전문가이신 김은식 목사님께서 참된 치유자로서의 재직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직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이번 재직세미나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 행사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주님 안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